go to 3, 2. 트위 EN. 지유. 그리고 제이센.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유는.. 문화탕방이에요! 아이예요 웃음이 같은 상태 저희 가 남미 쪽에서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하고싶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건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영상을 만들 거예요 오우 ZZZ 지지지, 지지. 지지지, 지지. 저희 남미 쪽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되게 리액션 비디오 만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저희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Let's go, Let's go, Let's get it. 첫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나 기운 아니냐? 오! 잘 생겼네 네나. 언니 너무 멋있으신다. 치아. 아니 너무 잘 cabeça. 그리고 너무 아가씨하라고 자꾸. 뭐니? 뭐해 뭐니? 뭐해 뭐니? 어디죠 여기가? 클럽 클럽 클럽인데? 지하 누가 오는 클럽이야? 헤이 아까 너 닮아 있었어 오빠가 오바다 네음곡이야 언니 너 너무 멋있으시다 그러니까 벌써 멋있어 응 진짜 사랑해 사랑해 봤을거야 되게 자유롭다 나 핑크바리 자유롭다 아 진짜? 네 나 너무 멋져 그거 가발이 왔어 가발은 motivates 왜? 어 대박이다 남자 화장실 어 그러면 봉욕님 아 깨 되게 섹시하다 가발인 줄 몰랐어 이것도 가발 아니야? 깨? 뭐야? 깨가 뭐야? 뭐가 깨야? 깨? 깨?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엄청 예쁘다 머리 빼내서 삼바의 그리지 삼바 진짜 멋있다 나 이사연이 형 방금 바꿨어 너무 이뻐 그룹이야 아 그룹이야? 너무 예쁘다 오늘 노동성인가? 약간 그룹이더라 진짜 밸립적이다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어 음을 먼저 택했는데?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약간 여자분이 많이 나오셨네 남자분이 너무 좋아 피쳐링인가? 피쳐링인가분이야? 남자분이? 어 이분도 황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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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아 이거 한 번 더 보자 탄소 아 진짜 약간 탄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 깨? 깨? 와 진짜 멋있다 완전 아름답고 멋있고 이 누나 누구예요? 어 그러니까 남미에 샤키라랑 말로마라는 샤키라 누님 성함이 샤키라예요? 샤키라 콜롬비아에서 온 가수들인데 콜롬비아 콜롬비아 네 이게 음악 장르가 레게톤이라고 남미에서 거의 최고예요 최고예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샤키라 누나꺼 샤키라 곡이면 항상 처음에 나온게 샤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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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진짜 유명한 곡도 되게 많아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면서 막 파티할 때 되게 많이 들었어 레게톤 네 나이 혹시 아세요? 어 거의 40 이거 언제 쪘 거예요? 이거 작년에 찍었는데 우와 대박이다 3개월 전에 찍었어요 왜? 진짜요? 네 샤키라 지금 아들 2명 아 진짜요? 이 모습이 아 역시 샤키라 샤키라 뮤직비디오 보면서 진짜 남미 쪽 되게 자유롭거나 네 되게 섹션 트렁킹 연어치 열심히 해야겠네 아 깜짝 놀랐어 꿈이 달라 굿굿굿굿굿 저 웨이브가 너무 멋있어 근데 이거 좀 들을 것 같아 처음으로 이 영상에서 723밀리언 뷰라 이 영상에서 723밀리언 뷰라 723밀리언 뷰라 723밀리언 뷰라 어 그것도 잘 기억 안 난다 어디 거기 잠깐 그건 진짜 아 역시 샤키라 샤키라 제목이 잔다에? 잔다쉐 그러니까 샤키라 샤키라 혓박 이거 나중에 혹시 레게톤 있다가 춰볼래요?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골반을 많이 써야 돼 쿵쿵쿵쿵쿵 오빠 잘하겠다 와 영상 진짜 멋있었는데 우리 다음 영상도 볼까? 네 보여주세요